친구들 안녕! 만나서 반가워요. 이제는 벚꽃도 다 지고 이제 철추꽃이 예쁘게 피어있는 것 같아요. 길가에는 아무 맘에 들어도 노란 예쁜 꽃이 피어있어요. 우리 친구들 한주간동안 잘 지냈죠? 아무래도 친구들 걱정해주셔서 잘 지냈어요. 오늘도 우리 친구들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기쁘네요.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쁜 꽃을 피고 나비도 알아다니고 행복한 봄날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. 우리 친구들 아름이 집에서 또 학교에서 오늘도 잘 공부하고 그리고 쉬는 날이죠? 우리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우리 친구들 잘 듣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 많이 기대해요. 우리 친구들 부모님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 많이 많이 보내고 어린이집에서 또 집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책도 많이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. 우리 아들서부터 책을 많이 보는 친구들이 지혜로운 친구들이 될 수 있어요. 특히 하나님 말씀의 성경책을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많이 읽어주시고요. 우리 친구들도 글씨도 잘 모르는 친구도 있지만 성경을 많이 보았으면 좋겠어요. 저는 선생님이랑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저는 다음주에 만날게요. 안녕 안녕